KBS 2 뮤직뱅크 인사이트 디지털 유스팀 레드벨벳이 데뷔 6년만에 내놓은 유닛 아이린 슬기일 첫번째 무대가 공개됐다. 11 KBS 2 뮤직뱅크에는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의 유닛곡 몬스터 무대가 전파를 탔다. 공개된 무대에서 아이린과 슬기는 역대급 비주얼과 퍼포먼스를 뽐내며 무대를 휘어잡았다. 검은색 재킷을 맞춰 입고 강렬함을 드러낸 둘은 격렬한 댄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대를 소화했다. KBS 2 뮤직뱅크 강렬한 음악으로 섹시한 카리스마를 뽐내는 아이린과 슬기는 에드벨벳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반전 매력으로 시선을 빼앗았다. 앞서 뮤직비디오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이날 무대에서는 메인댄서 슬기의 파워풀한 댄스가 압도적이었다. 아이린 역시 한결같은 여신 외모를 뽐내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몬스터는 상대방의 꿈속에 들어가 춤추고 놀며 빠져들게 하는 불멸의 몬스터 이야기를 담은 콘셉트 추월한 가사가 인상적인 팝댄스 곡이다. KBS 2 뮤직뱅크 네이버 TV 뮤직뱅크 KB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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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뱅크 감사합니다.